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들 진짜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. 오늘 에너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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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를 볼 때마다 오늘 에너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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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를 볼 때마다 정말 여기를 제가 뛰어다닐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깊은데 요즘에. 너무 시원해. 아니요. 잠시만요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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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. 네. 우리 친구예요? 우리 친구예요? 우리 친구예요? 우리 친구예요? 우리 친구예요. 우리 친구예요. 우리 친구예요. 신기한 사람들이 아니다. 우와. 오늘 정말. 사실. 어. 뭐. 항상 태국에 올 때마다. 늘. 기대하면서 오기도 하지만. 또. 그거를 혼자 만난다. 그가. czenie. 또. 그가. 그때. 그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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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가사를 많이 외우고 싶은 엘프를 푸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거는 낙설래요 너무 행복하네요 펄펙트 파스타스트 아우썸 고음 사진 찍을까요? 앉을 수 있겠습니다 서서 찍죠 서서 찍을까요? 서서 찍을까요? 서서 찍을까요? 제가 스컷트 나온 건 아니지 모를까요? 혹은 제가 서서 찍을까요? 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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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스를 ihrer enfin 한 명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? 오늘 어떻게 됐는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됐는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쉽고요 저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공연장에 오셔서 즐기는 모습을 진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진짜 오랜만에 디엔가 여기 태국에 온 거잖아요 방콕에 여러분의 죽지 않은 아직 살아있는 에너지를 보니까 에너지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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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새로운 드라마를 찍고 있거든요 정말 재미있으니까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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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다 같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는 다 같이 일어난다 이 노래는 다 같이 일어난다 이 노래는 다 같이 일어난다 시작! 여러분이? 네! 네!